상상계현 상상계현 나뜩미라 일 없으면 날 아무것도 안 씻고 이 같은 privately 그런거 신기하게 찍고 자연스러운 모습 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해본거 됐어요 푸즈 끝날지도 얼마 안 됐었고 내가 볼 때 체험상 이거 98kg 나 23킬로밖에 안넘는데 오늘 뭔가 항상 그런 부담감 그런 쪽에 이사화돼서 다시 딱히 정확하게 연습하는 쪽으로 촬영할 때 옛날 연습생 했던 힘들적의 모양이 생각하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?